1. 헬라 제국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과 세계사에 미친 역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썩은 달걀과도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시대를 종식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되었을 서방과, 알렉산더는 서방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동방이죠. 서방과 동방의 융합, 서방과 동방이 만나는 그런 세계사적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게 바로 헬레니즘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고, 그는 그런 헬라 문화와 동방문화, 오레인트 문화를 서로 융합시켜서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런 헬레니즘을 제국을 통치하는, 광활하게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헬라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죠. 그러나 그는 빨리 죽게 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장수들로 인해서 헬라 제국은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새로운 신진 제국, 바로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기회를 또한 제공하게 되죠. 자, 23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여행하다 23번째 시간, 오늘은 로마의 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 언제 궁극되었을까요? 주전 753년에 로물루스와 레무스, 늑대소년들이라고 하죠.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쌍둥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궁극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53년이라고 하면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대략 한 주전 1000년 정도 근처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은 바로 최전성기, 최전성기였죠. 그리고 이 시대 때 시리아,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페니키아의 전성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레반트 지역에는 주전 1000년경 이미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에 비해서 로마, 저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753년에 가서야 로마가 궁극되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화정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주전 27년,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입고, 황제가 되기 전까지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은 바로 시민과 그리고 원로원,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과 그리고 두 명의 집정관, 이 3체제, 이 세 그룹 집단이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민주정치를 해가는 정치구조입니다. 되게 특이한 구조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주변 인근 국가들은 왕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한 위기를 겪습니다. 로마는, 로마라는 도시국가는 BC 390년에 갈리아 켈투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이때 나라를 잠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픔을 다시는 겪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72년, 약 100년 정도 뒤에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로마의 무릎 아래 꿇리게 됩니다. 자, 로마는 되게 특이한 민족입니다. 특이한 민족이니까 세계를 종복할 수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첫 번째, 그것은 중장보병이었습니다. 중장보병, 중장보병. 로마의 보병함이 유명하죠. 바로 고슴도치 모양으로 진을 짤 수 있는 커다란 방패와 긴 창을 들고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장보병, 그들의 주력부대였죠. 그리고 로마는 특이한 게 그들만의 왕궁, 그리고 수비가 탄탄한 도시, 이런 것들을 가지기보다 그들은 다른 지역들을 정복하면 그 지역과 속국과 로마를 고속도로를 통해서 연결시켜버립니다. 이 로마가 놓은 고속도로를 가리켜 비아아피나라고 하죠. 바울이 이 도로를 타고 그리스트 지역을 다니며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BC 312년에 최초의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의 기술력은 대단했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세계를 중복했을 때 거미줄처럼 첨첨하게 그들이 놓은 간접시설, 사회간접자본시설이었던 도로, 그리고 다리, 이런 것들이 많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움직인 힘은 바로 피데스였습니다. 신의, 파트러네스, 귀족과 그들의 보호를 바라는 클리엔테스, 평민들과의 공생관계. 그래서 선거를 나가게 되면 그들의 형님, 형님 문화, 그들의 형님에게 몰표를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신이전 신이라는 체제 안에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독특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계에 등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는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부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그 시기는 대략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이 번역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포에니 전쟁에서 이 포에니라는 말은 페니키아인,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인데요. 페니키아인은 시리아 사람, 바로 아합시대 때, 아합시대 때 페니키아족 생각나시죠? 자, 페니키아는 시리아 지역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식민지를 삼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또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페니키아인들을 건너가서 많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을 가리켜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시아인들과 서양인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지역이고, 여기가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이고, 이 사이에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칠리아 섬은 이렇게 세 개의 민족이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그리고 원주민이었던 시라쿠사, 메시나. 자, 그런데 이 세 나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불법으로 메시나가, 힘이 없는 메시나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이 기회를 빌미로 로마는 시칠리아 섬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라쿠사를 치게 되자, 평소에 원수관계였던 카르타고와 시라쿠사가 서로 동맹을 맺고 로마를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 둘은 서로 원수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카르타고 점점 성장하자, 불안감을 느낀 시라쿠사는 로마에게 주권을 내어주게 되고, 로마에게 카르타고를 몰아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래서 본격적으로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로마는 이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은 육군은 강했지만 해군력은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하나 건조하게 되는데요. 코르부스라는 배를, 까마귀 배라는 배를 건조하게 됩니다. 자, 이 배는 특징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사다리를 놓죠, 사다리. 이렇게 배를 가까이 대서 사다리를 놓게 되면, 이 병사들이 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주력부대였던 중장보병들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르부스라는 배를 건조하여 승기를 확보하게 되고, 1차 전쟁에서 그들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32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카르타고는 그 이후에 경제력이 급속도로 군사력과 함께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함대를 대부분 이양하게 되고, 본래 이 시칠리아섬을 중심으로 한 이 3개의 섬을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3개의 섬 모두를 로마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는 1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지배권을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상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발현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자, 2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포에니, 페니키아 사람들은 결코 간단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한니발이라는 명장이 나왔죠. 한니발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매일 발신전을 데리고 다니면서 로마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시켰다고 합니다. 자, 한니발이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된 한니발은 바로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었던 사군토를 침략하게 됩니다. 사군토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자 로마는 한니발에게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그러나 한니발은 돌아가지 않고 로마는 한니발의 낌새를 이상하게 여긴 로마는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마실리아로, 하나는 시칠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왜 시칠리아 섬으로 군대를 보냈냐면 카르타가 원하는 것이 결국 시칠리아 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또 이탈리아 국부지역을 얻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실리아 지역으로도 병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니발은 천재였기 때문에 천재의 생각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겠죠. 한니발은 그대로 삥 둘러서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다 산지 지역인데, 이쪽 부분은 바로 알프스 산맥 지역입니다. 알프스 산맥 속으로 5만 명의 보병과 9천의 기병, 코끼리 37마리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갑자기 한니발이 사라지자 로마에서는 난리가 났죠. 한니발이 어디로 갔냐? 그러나 갑자기 한니발이 로마 본토에 나타납니다. 그게 218년입니다. 이때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217년에 급했던 로마는 집정관까지도 파병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플라미니우스인데,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집정관이 전사하게 되고, 나머지 병력들이 괴멸하게 되는 큰 타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6년에 이탈리아에서는 집정관이, 로마에서는 집정관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라는 사람이, 바로라는 사람이 집정관이 됩니다. 바로는 성격이 급했는데요. 한니발이 바로의 성격을 이용해서 216년에 이탈리아 남부지역으로 내려가서 칸나의 지역에 있는 식량 창고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바로 군사를 이끌고 칸나이로 내려오게 되고, 이때 로마와 한니발 사이에 대규모 평야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칸나의 전투입니다. 자, 이때 활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한니발이고, 바둑판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앞으로 진격을 하면, 이 활 모양의 한니발 부대가 감싸는 모양으로 진을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멸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투를 인해서 로마군 5만 명이 전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전사하게 되고, 한니발 진영은 5,700명만 전사하게 됩니다. 로마가 완전 대패하게 된 것이죠. 이 이후에 로마는 어떤 사람도 한니발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로마의 자기 안방처럼 16년간 거주하게 되면서, 로마의 동맹 도시들을 꼬드겨 로마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니발에 의해서 아버지와 숙부를 잃었던 24세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로마 원로원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군사를 주면 한니발을 쳐부수겠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한니발도 29살에 전투를 시작했으니, 한번 젊은 피를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병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스키피오도 대단한 천재, 전쟁 천재였습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군대를 이끌고 한니발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한니발의 본토였던 바로 스페인 지역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한니발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카르타고 본진에서는 다급하게 한니발을 본토로 귀환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니발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 본진에서 자마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한니발 정의의 군이었던 15,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니발은 동방의 안티어쿠스 3세에게 망명을 떠나게 되죠.